듣고 왔고요. 조비스에게 궁금한 점들 계속 오고 있습니다. 심혜원씨. 조비스. 오늘 딸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백화점을 가자는데 얼마치까지 사도 될까요? 이게 뭐 딸들의 어떤 연봉이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뭐 말 안 돌리고 그냥 뭐 얼마 딱 할텐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야기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. 그냥 뭐 제 맘대로 말할게요. 딸들이니까 2명 이상이라는 소리고 두당 그래도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15정도 볼게요. 더 봐요? 그래요. 아니 왜냐하면 또 상황을 모르니까 두당 20씩 봐서 한 50까지 사세요. 50까지 딱 사셔가지고 보머 장관하시기 바랍니다. 강성주씨. 조비스. 내일 시험인데 식티 노래 때문에 집중이 깨졌습니다. 공휴일에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. 틀렸어요. 어차피. 어차피 틀렸어요.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사실은 제가 라디오 DJ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정말 안 드리고 싶지만 안 켰어야 돼요. 라디오를. 근데 이게 또 켰잖아요. 뭐 그리고 라디오만 켜는 건 사실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. 근데 송주씨.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SNS랑 너튜브 안 켤까요? 그러면 돼요. 라디오 끝날 때까지 그냥 재밌게 즐기고 그 이후부터 핸드폰 열지 말고 공부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어차피 또 SNS랑 너튜브도 켜실 거잖아요. 그쵸? 그쵸? 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. 그쵸? 그쵸? 제가 또 자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송주씨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예요. 네. 그리고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실 겁니다. 송주씨. 믿습니다.